안녕하세요. 저는 보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중국어 단어를 많이 배우는데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대화가 보좌한 원인도 있고 단어의 뜻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죠. 사실은 2000개 단어양이 있으면 일상상화 영어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. 100개 정도만 알아도 이 100개 단어를 통해서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크다,大, 작다,小를 통해大,小, 사이즈 이 단어를 말할 수 있죠. 好, 좋다 뿐만 아니라 잘 뭐뭐하다, 뭐뭐하기 싫다는데도 알면 好吃, 목이 좋다,好看, 보기 좋다,好听, 듣기 좋다 라는 표현도 알게 됐죠.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더 많은 단어와 표현을 쉽게 개화할 수 있거든요. 그럼 이 방식으로 단어 따,小 를 한번 정리해봅시다. 따, 른 따, 른 따는 크다, 른는 사람, 어른는 뜻이에요. 어른은 세 명이에요. 싼 거, 따, 른 싼 거, 따, 른 샤오, 른 아, 이 단어도 있어요. 근데 따, 른와 샤오, 른는 옛날에는 반대말이지만 지금은 조금 그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샤오, 른은 아이, 어린이는 뜻이 아니고 나쁜사랑은 뜻이에요. 따, 시그, 샤오, 른 따, 시그, 샤오, 른 그는 나쁜사랑이에요. 따, 펑 따, 펑 대박하다 이거 아시죠? 성격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뜻 반대말은 샤오, 치 샤오, 치 잉색하다, 쨔쨔하다는 뜻이에요. 따, 펑 반대말이죠. 예를 들어 타, 헌, 샤오, 치 타, 헌, 샤오, 치 그는 아주 잉색해요. 구두쇠는 중국어로 샤오, 치, 궤 샤오, 치, 궤 라고 불러요. 궤는 귀신이에요. 샤오, 치, 궤 구두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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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코다랑 다 큰, 뭐뭐 는 뜻입니다. 묘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뒤에 명사부터 써도 됐고 슬랙해도 괜찮아요.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크기가 어떻게 돼요? 이런 질문 들을 때는 따, 따, 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. 애기들이 자주 사용해요. 따, 따, 드 따, 따, 드 큰 거 반대 말은 샤오, specialize, 드 작은, 어린, 꼬마 능력이 약한 뭐뭐뭐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 곧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작은 나 따종 따종 따종는 대중는 뜻이에요 이거는 잘 아시죠? 따종는 명사에요 중국어 명사와 한국어 명사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따종 매이티 대중 매체 따종消費 대중 소비 따종交통 대중 교통 등등 사실은 명사는 그냥 사정을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어순도 똑같아요 그리고 Volkswagen 이 차는 중국에서도 따종 라고 불러요 따종 치처 따종 치처 그때는 중국에서는 Volkswagen 이 단어 안 써요 그냥 따종 라고 얘기해요 따종 반대만은 당연히 샤오 종 샤오 종 이거에요 샤오 종은 사랑수가 접근 단체 인기가 많이 없지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존재 예를 들어 샤오 종 인육 소수가 좋아하는 음악 샤오 종电影 콜든 영화 콜든 영화 샤오 종룬 유은다 유은다 비가 많다 샤오 다雪 샤오 다雪 눈이 많이 운다 반대말 샤오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춥다 약다 많이 없다 유은샤오 비가 많이 안 와요 샤오챈 샤오챈 적은툰 화 샤오챈 반다시 화 샤오챈 반다시 적은툰을 써서 큰일을 해치우다 따시 따시 큰일 중요한일 예를 들어 재혼 시 따시 재혼 시 따시 결혼은 중요한일이에요 샤오시 샤오시 작은일이 괜찮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 이 말을 들을 때는 우리 샤오시 샤오시 대답을 가능합니다 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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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문자 샤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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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자 다신 에이 테이 문자 에이 샤오시 에이 소음자 에이 샤오시 니다 니다 요샹 디지 시 다 시 하이 시 샤오시 니다 요샹 디지 시 다 시 하이 시 시 시 샤오시 이에 예를 들어 니안지 다 니안지 다 나이 많다 니안지 시 요 니안지 시 요 나이 어린다 랏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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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랏다는 척제는 뜻이에요 형님의 뜻이도 가지고 있어요 이 형님은 진정 오빠 형 이런 뜻이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사장님 나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 이때는 랏다 라고 붙을 수 있어요 영원 버스랑 비슷해요 타 시 랏다 타 시 랏다 그는 척제예요 랏다 자 카이 회 랏다 자 카이 회 사장님이 회의 중이에요 랏다 근데 여기서 랏다는 친한 관계 할 때는 쓸 수 있어요 만약 관계를 그렇게 친하지 않으면 랏다 부를 때는 약간 무례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랏다 부르는 게 더 나아요 랏다 부샤 랏다 부샤 오르는 됐다 많이 컸다 이 단어는 항상 부모님이 애기에게 잔소리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니 랏다 부샤 랏다 햘 랏 랏 매다 매이샤는 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. 보통 아이가 어른 앞에 신뢰할 때 어른은 아기에게 매다 매이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셔 칸 셔 칸 칸은 보다는 뜻이에요. 그죠? 여기서는 무시하다는 뜻이에요. 다 칸 없어요. 근데 쯔 다 이 말은 있어요. 쯔 다 쯔는 자신 자기 스스로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쯔 다는 우주 대다 고망하다 예를 들어 다 한字 다 다 한字 다 저는 고망해요. 다 쑤 다 젤 다 쑤 다 젤 도늘 무시 됐다. 다 마еня는 다 쑤 다 젤 다 마ennis 다 multipl good. 그는 도늘 무시 됐다. 어때요 여러분? 지금까지는 따와 쇼어 좀 더 이해하셨나요?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많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지엔